유빈이의 졸업식 브이로그 유빈이의 졸업식 브이로그 오늘도 하루 전인데요 저 정말 지금 큰일인 게 여기에 뾰루지가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났어요 지금 그럼 뭐 좀 똑같은 뾰루지 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다르더라고요 지금 아니 뾰루지가 좀 많이 걸리네요 완전 빨개요 지금 이거 온몸에 지금 고기 냄새가 잔뜩 배어있습니다 이제 졸업식 전날이어가지고 매니저님들이 저 밥을 사주셨어요 점심은 삼겹살 저녁은 목살이랑 항정살 먹었습니다 내일 드디어 제가 졸업을 하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떨리고 떨리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지막 교복 입고 마지막 예쁘게 장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부모님도 오시는데 끝나고 뭐 사진도 찍고 밥 당연히 이제 짜장면 탕수육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연 씨 마침 또 여기 제 눈앞에 있으셨네요 어떠세요? 뭐가요? 졸업식 저 이제 하는데 졸업식 축하해요 그럼 이제 덕담 한마디만 해주시고 해줄게요 졸업 축하하고 네 짜장면 맛있게 먹고 네 울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친구들 뻔하는 거 아니니까 저 열심히 한번 졸업식 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식 때 뭐 한다면서요 특별한 거 무슨 소리죠?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에요 알겠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잘 가요 안녕 안녕 저 오늘 본 집에서 잠 자고 학교로 가는데요 네 이제 또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졸업식 때 켤게요 안녕 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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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쌤 선생님 우리 사장님 찍어야지 아 좋아요 제 브이로그 나오실래요 쌤? 저희 영어 쌤 만났습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쌤 지금처럼 울엉차게 한 번 한 번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로상 공로상 영상음악 콘텐츠가 성명 장유빔 위 사람은 학교에 위상을 높이는 공로를 세웠으므로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8일 리라 아토가넛 대장 한예구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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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끝 지금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구독자 수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곧 나가야 돼요. 갔다 올게요. 이제 제 친구들이랑 조금만 찍고 바로 가면 또 다른 반 애들이 있는데 마산에 불렀어요.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또 밥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밥을 맛있게 먹고 아마 출근을 하지 않을까 제가 의미를 부여해봅니다. 아빠랑 엄마랑 매니저님이랑 같이 오고 있으시고요.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네요. 이제 진짜 끝입니다, 리라. 또 끝! 나 사진도 잘 못 찍었는데. 짜장면 집으로 왔고요. 탕수육이랑 짜장면 곱빼기 두 개 그리고 엄마는 매운 홍짜장을 시켰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 싸움입니다. 맛있죠, 아빠도? 맛있어, 이빈. 어떠세요?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우리 유빈이 3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네.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도주기 바랍니다. 저희는 끝! 끝! 일단 짜장면 곱빼기, 곱빼기 비벼주세요. 보통 곱빼기는 안 먹는데 이 집은 맛있어서 곱빼기를 시켰습니다. 맛집입니다, 맛집. 탕수육, 찹쌀 탕수육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다 부모로 나왔으면 좋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짜장면 끼면 맛 없기 때문에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드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또 밥 먹고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배불러요. 짜장면이랑 탕수육 다 먹었는데요. 아, 진짜 너무 배부르네요. 짜장면 곱빼기 시켰더니 좀 남겼어요. 아, 제가 원래 이렇게 남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좀 남겨버렸네요. 저희는 이제 마트에 들려서 아이스프링과 아, 좀 환타를 살 겁니다. 아, 이제 저희 동네에 오니까 너무 편하네요. 또 이따가 회사 가서 라이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할 것 같은데 또 열심히 아주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4시 3분 이제 완전 뭐 프로예요, 프로. 확동역에서 내리면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확동역에서 내렸습니다. 이거를 찍고요. 깜빡 잠들 뻔했어요, 지금. 대교가 저는 너무 졸려요. 저는 회사 도착하자마자 아마 라이브를 킬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은 4시 한 33, 4분 정도 됐고요. 오늘은 A홀에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연광 맞아보자! 네, 어쨌든 라이브도 아주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회사까지 울산 도착했습니다. 왜? 잘하고 왔어요? 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이제 라이브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라이브해? 네, 안녕.